삶이 끝날 때까지 언제나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곳에선 아프지 마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하세요 사랑하는ас이 사랑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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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내 조리하는 중에 빈소에서 다녀오고 그랬었거든요. 그래서 1주기 때는 꼭 아이를 데리고 같이 와보고 싶어서 왔어요. 벌써 1년이나 지났다는 게 조금 실감은 안 나지만 언제나 계속 보고 싶어요. 앞으로도 많이 보고 싶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